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기 만드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잭스미스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그냥 플레이 누르면 되겠죠? 하하 뉴게임 음.. 미소 어.. 미소 오케이 스킵 이런거 안봐요? 귀찮으시면요 무기를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만드는거죠? 안녕 이게 뭐야? 스킵 moons You sau 순문 후니 넌 철무기가 필요한군가 어..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건가? 아,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어도 되는 거구나. 아하! 허하! 아하, 이렇게 아하! 이런 거군요! 아, 근데 이거 망했어. 색깔 이거 아닌데 얘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는데, 흰 색깔이었는데 너는 철감이 필요한 건가? 알겠도다. 이건가? 됐구만! 어, 뭐야 색깔이 이상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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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만들어주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바람 불어! 아, 바람 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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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죠? 흠 흠 흠 시 어머나 어머나 나 질거 같애 어머나 헐 헐 헐 다시 다시 아이 뭐야 이게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볼게요 주문을 받아야죠 오케이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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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했고요 됐다 그렇지! 굿! 굿! 오케이! 오케이! 와! 187 나이스! 다음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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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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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크으아 어! A 어쩌고 아, 그레이트!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까? 오! 여러분들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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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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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g種스톤. 자, 가자! 좋아! 잘한다 우리 팀! 우리 팀은 내 편! 오! 마지막 버스다! 우와! 아, 뭐야 쟤 찌질해서 바로 도망갔어 넌 안 이길 수 있겠는데? 아니구나, 못 이길 수 있겠구나 하! 안 돼! 절반만 때리면 되는데! 아, 이거 죽겠다 얘 안 돼! 아깝다! 아, 되게 아깝다! 진짜 되게 아깝다 이거 어... 아, 되게 아깝네 어, 오! 레벨 2! 나이스, 라이트 레벨 2 아, 이제 활!! 활을 만들 수 있다고 오후후후후후후후 화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열들 처음만들어보는데 최대한 빠른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건? 와 굿 뭐야 뭘 땡기라는 거야? 아 팽팽하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이거 활 한번도 안 만들어봐서 뭐 이렇게 왜 알아가는 거죠? 뭐 한번씩 실패하면서 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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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쓸 백백백 백백백 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빡빡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에잇! 뻑! 오 백백 구십팔? 인가? 아.. 브로노 써야되요? 오케이 좀 모아서 쓰려고 했는데 아 질거 같은데? 아직 스웨이가 아까워서 잘 안썼는데 일단 첫번째 못생겼다 데미지가 너무 약해 쟤들은 아끼는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지면 혹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나요? 아니죠? 설마요 어 됐다 야 그래도 두번째 모습까지 이겼다 도망가 얘들아 집으로 도망가 너도 갈거야 그래 이번에는 어 레벨 3 와 어 레벨 3 찍었어 활에서 낚이라구요? 어? 뭐야 재포어졌어 안녕하세요 쏘려우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있네 코 infer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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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오오오옹 alumni Globe 이 정도? 이거는 계속 펄펙트 뜯지? 고! 허허! 196, 100!